일주일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거는 세계 최대 1일 선거라고 불립니다. 유권자 2억 500만 명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투표를 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동안 모든 투표를 끝냅니다. 82만 개의 투표소를 운영하고 570만 명이 선거관리원으로 동원이 됩니다. 선거관리원은 선거 전부터 수천 개 섬으로 투표용지를 나누고 투표소를 관리하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개표합니다. 초대형 선거를 하루에 진행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원들은 선거 전으로 며칠 동안 밤을 세우게 되고 이로 인해 사망자도 발생합니다. 어제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 선거로 선거관리원 71명이 과로로 죽고 4천 명이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선거로 인해 900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사망한 선거관리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고 지병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연령을 55세 이하로 낮추고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도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일만 하면 짧은 시간에 나빠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회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연삼 목사님의 복일 밥 쉼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쉼을 갖지 못하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명석한 사람도 멍해집니다. 쉬지 않으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쉬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귀찮으면 중요한 결정도 대강합니다.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기획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채용해서 멍청하게 일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에게 쉼은 주지 않고 일만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시고 창조 질서 속에 회복을 돕는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을 두셨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시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타락하기 전 가장 온전한 모습의 아담도 잠을 자십니다. 하루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단하고 지쳐도 잠자는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햇빛도 몸과 마음을 회복합니다. 햇빛을 쬐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이 만들어지고 질병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감정도 좋아집니다. 나무도 사람의 회복을 돕습니다. 나무는 해충이나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피톤치드라는 휘발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숲에서 산책을 할 때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피톤치드를 흡수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 물, 식물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회복을 돕고 에너지를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토요일에 안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리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덴 동산은 회복실입니다. 힐링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배가 고프면 과일도 따먹고 더덕도 캐서 먹고 일광욕, 산림욕 하듯이 벌거벗고 다니면서 피톤치들을 마시고 햇볕을 쪼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한 가르침 첫째,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회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열저에게 준 땅에 너희가 과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수레굽기 19장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레굽기 19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합니다. 여후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과 수레굽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만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원하는 회복은 신앙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요다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씨가 꺼져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회복이 절실합니다. 국력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해서 다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회복이었습니다. 당장 외교 문제, 군사 문제, 포로 문제 당면한 중요한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동상이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은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애국까지 차지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요다를 점령하고 남요다 왕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남요다 왕은 겨우 3개월 왕위에 있었던 19살 여후야긴 왕입니다. 여후야긴 왕과 수천명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에스겔도 잡혀옵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없으니까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는데 그가 바로 시드기아 왕입니다. 시드기아는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입니다. 처음에는 시드기아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어쩌면 애국이 도와주면 바벨론의 압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국을 붙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부간의 살이 군대를 몰고 옵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해워사고 남요다가 멸망합니다. 시드기아 왕과 남요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엉망이 되었는데 신앙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정치적, 군사적 회복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근본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보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대체로 유명해지면 돈도 따릅니다. 원산지를 속여서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뢰를 잃고 평판을 잃으면 결국 돈도 있습니다. 집은 벽지보다 기둥이 더 중요합니다. 벽지에 때가 탄다고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기둥에 문제가 생기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물을 사람을 믿으며 현륙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를 의지하며 여호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어도 광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회복되고 열매맺고 복을 받습니다 신앙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덜 중요한 복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이고 신앙이 회복될 때 다른 것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회복에 대한 가르침 둘째 회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36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결국 회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에 철저히 무능합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입니다 반으로 나누어서 1장에서 24장은 심판의 내용이고 25장에서 48장은 회복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 때문에 심판당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에스겔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길거리 공연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작은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칼로 내려치거나 바람에 날리거나 불에 태우기도 하고 1년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지내면서 쇳동에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24장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죽을 것이다 철저히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도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 철저히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고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맹수가 목덜미를 물고 사로잡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맹수에게 물리면 벗어날 수 없듯이 죄가 우리를 덮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에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사로잡혀 멸망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바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뿐만 아니라 모든 회복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쌀 농사해 주신 농부도 감사하고 쌀을 배달해 준 택배 아저씨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농사가 되도록 햇볕과 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이든 관계든 실패나 실수든 모든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감기에서 회복되는 것도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사실은 창조 질서의 회복의 원리를 부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로 넘어지고 욕심이 올라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정하고 배를 타고 니누의 반대편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까지 가라앉습니다 얼마나 바닷물을 많이 삼켰던지 바닷물이 영혼까지 찼다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고통 중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가르침 셋째, 회복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만 들여다보면 안되고 에스겔서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겔서는 창세기 예레미야 10편 다음으로 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분량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만 주시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회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으로 가는 이 과정 또한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즉각 다 좋아질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회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이 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회복의 과정입니다 처음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대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불신 가족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와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 가족은 울산에 계신 고모님 한 분 외에는 다 신앙 생활을 잘 하십니다 제가 울산에 온 것이 울산 고모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희망 행복 가을 축제 때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 은혜를 받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친구가 좋았는데 이제 좀 철이 들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다투는 것입니다 한날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제가 명절에 등산을 했는데 다 같이 올라갔다가 산에서 다투고 각각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갈수록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회복의 과정 중에 있고 자주 다투던 그때도 회복의 과정 중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은 긴 호흡입니다 회복은 단외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노련한 권투선수는 12라운드를 준비합니다 1라운드에 자신의 모든 기술을 쏟아내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녀 문제도 관계 문제도 재정 문제도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 구원 문제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더라도 회복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에덴 동산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회복실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물 묻은 휴지처럼 딱 붙어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해로 보내고 있는데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과 가정, 자녀, 돈, 관계, 일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적인 초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회복의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예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끊들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민감하게 경험하네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되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를 따라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강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복을 누리고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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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